안녕하세요. 추영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8-4강에 있는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미분법의 활용 중에 마지막이 될 것인데요. 여기까지를 알게 되면 미분법을 이용해서 대략적인 그림까지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극대와 극소의 내용을 확인해보고 거기에 관한 증감표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그럼 먼저 극대와 극소가 무슨 뜻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극대 극소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될 건데 먼저 함수의 fx가 x는 a에서 당연히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의 극대 극소도 어쨌든 간에 그래프에 관한 분석이기 때문에 그냥 끊겨있기 때문에 함수를 되게 좀 밝힐 수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는 a에서 연속이 되면서요. x가 증가하면서 x는 a, 즉 x는 fa라는 값을 이제 갖는다는 거죠. 근데 그 fa가 어떤 식의 값을 갖게 되냐면요. 여기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증가 상태에서, 즉 올라갔다가 증가 상태에서요. 두 번째는 감소 상태예요. 즉 내려간대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증가했다가 감소하게 됐을 때 거기서 삐죽하게 만들게 되는 그 점 있죠. 바뀌게 되는 그 점. 이 바뀌게 되는 점을 뭐라고 하냐면 극대라고 얘기합니다. 극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일명 저희가 x는 a라고 잡는다면 x는 a라고 잡는다면 그 x는 a에서의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극대 a에서의 그 함수수값 fa 있죠. 그 fa를 뭐라고 하냐면 극대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는 극대의 정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것도 있어요. 두 번째는 감소 상태에서.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바뀐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내려가다가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올라간대요. 올라간대요. 올라간다 했을 때 거기 바뀌게 되는 그 점 있죠. 그 점. 이 점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극소라고 얘기합니다. 극소.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x는 a라고 했을 때 x는 a에서의 극소값을 가질 거고요. 극소를 가질 거고 극대의 극소값은 fa라고 하는 함수값을 얘기합니다. 이게 극소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을 때 중간에 바뀌는 그 점이 있죠. 그 점을 극대라고 얘기하고 그 점을 집어넣은 fa값을 극대값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간 다음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밑에 있는 그 바뀌는 점을 극소라고 얘기하고 fa를 극소값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래프가 우리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어요. 사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는 x가 a가 돼요. x는 a가 되거든요. 그럼 얘를 보시면 얘도 증가했다가 감소하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는 미분이 불가능은 해요. 미분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1, 2, 1 이런 거를 뾰족점이나 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미분 불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얘도요. 증가했다가 올라가니까 뭐가 될 수 있냐면 극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대하고 극소는요. 사실 미분에 나와있는 단원이긴 하지만 그게 크게 미분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미분이 불가능할지 언정적 증가했다가 감소하면 극대가 되는 거고 얘처럼 감소했다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한 용어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보시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는 a에서의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가지면 걔네들이 미분했을 때 무슨 값을 갔냐 하면 0을 갖는다는 값을 보는 건데 얘를 보시면 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보세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즉 x는 a에서의 극대값 x는 b에서의 극소를 간다고 쳤을 때 거기서의 미분 개수 미분 개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됐다.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뜻하죠.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x축과 평행하니까 0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f의 프라임의 b의 값도 0될 거고 얘도 뭐가 되냐면 f의 프라임의 a 값도 뭐가 된다고 0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했을 때 0이 되게 극대값의 값들은 미분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x자표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것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cf라는 것만 봅시다. 이거 좀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f 프라임의 a라는 값이 0이라고 해서 x는 a에서의 극대 극소를 합해서 극값이라고 하거든요. 극값을 갖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극값을 갖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참일까 거짓일까 해봤더니 얘네들은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냐 해봤더니요.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있어요. y는 fx는 x의 3제곱의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걔네들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f의 프라임의 x가 바로 뭐가 되냐면 3x의 제곱이 됩니다. 3x 제곱.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다가 f 프라임의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3 곱하기 0의 제곱이니까 0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 그리다 본다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지금 극값이 0이 되는 거거든요. 접선의 기울기가. f 프라임 0의 값이 0이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면 극대고 감소했다가 증가하면 극소인데 얘는 증가했다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극대고 극소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처럼 미분했을 때 0 되는 점을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임계점. 그래서 임계점은 뭐라고 하냐면 극값도 될 수 있고요. 극값도 될 수 없는 미분해서 0 되는 값들의 점들을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같이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극값을 가지면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고 해서 걔를 극값을 갖는다는 말은 안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